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자, 더하기 뉴스 키워드부터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명패와 메달인데 앞에 팻말을 보니까 권한대행, 국무총리 두 개가 같이 있네요. 이게 구설수에 올랐다는 얘기죠? 네,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에 황교안 총리가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들에게 전화로 긴급 지시를 하는 사진인데요. 어차피 국무총리,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는데 최근 집무철 사진이 한 번 더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볼까요? 어떤 건가요? 보시면 두 개가 다 나와 있네요. 네, 명패가 바뀌었는데 위에 한 줄이 추가됐죠. 대통령 권한대행. 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직책을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거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또는 퇴직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갈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대본입니다. 하지만 명패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건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그런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 항대행이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네, 보시죠. 이거 메달이잖아요. 네, 보시면 지난해 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 과학 장학생, 그런 수요 학생들한테 준 건데요. 보시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나오고 현장도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대통령 박근혜라고 새겨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 외에도 아까 그런 식으로 권한대행 명의로 이런 상들이 수요가 되면서 인터넷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황장엽과 태영호 두 분 다 지금 북한에서 귀순한 최고위급 인사인데 무슨 연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보겠습니다. 20년 전이죠. 1997년도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탈북했을 때 아, 이제 곧 통일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습니다. 진짜요. 그런데 황 비서가 대외활동에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의회에서 초청까지 왔는데 그랬었죠. 그 신변 안전을 이유로 DJ 정부에서 불허 방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요. 결국 노무현 정부인 2003년에 첫 방문을 하긴 했는데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의 태영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황장엽 비서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상당히 활발한 그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언제든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싶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2일 뒤면 곧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 측에 방미 의사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을 태영호 공사가 만나게 된다면 대통령 취임 뒤 트럼프를 처음 만나는 그런 국내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정부 관계자보다도 먼저 만날 수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놓은 점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보다는 연명치료거부. 스님이 분신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어제 분신한 정원선임 얘기인데요. 평소에 본인이 위독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전신 70%의 심한 화상을 입어서 연명치료가 없으면 회복이 어렵다고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선주자들하고요, 주요 정치인 그리고 유명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부디 스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저도 스님의 쾌유를 빕니다. 지금까지 더하기 뉴스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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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